그룹 동방신기가 휴대폰과 치킨 광고 모델에 이어 디지털 카메라 모델로도 캐스팅돼서 CF계 최고 인기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. 동방신기는 국내 한 전자업체의 디지털 카메라 브랜드와 업계 최고 대회 개런티를 받고 3개월간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. 지난 15일 서울 강남향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이번 지명광고는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졸업장과 꽃 등을 이용해 촬영됐습니다.